Advertiseme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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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렉터, 이프레임, 이프, 이퍼, 오프세디드 10. yg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19일 osen에 꽃길은 2년 전 메이드 앨범 작업 때 녹음한 곡인 것을 팬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도 알린 사실이며 왜 문제를 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. 고 입장을 밝혔다. 앞서 한 매체는 탑이 소속된 그룹 빅뱅이 지난 13일 꽃길을 발표한 것과 관련 용산구가 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영리활동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서울지방병무청에 질의했다고 보도했다. 하지만 yg 엔터테인먼트는 일찌감치 꽃길을 2년 전 작업했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왔던 터. 또 타 연예인이 군 입대 이후 미발표 곡을 공개한 경우도 없지 않다. yg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. 한편 빅뱅의 꽃길은 차트 발표 후 한국과 중국 음원 차트를 평정하며 올킬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. 펑션 바 아래 밑줄 pg 밑줄 태그는 window.realmediaia 밑줄 pg 밑줄 tg 바 url는 https.https.had.htani.co.kr.realmedia.ads.ads.adstream 밑줄 jx.ad s.www.huffingtompost.kr.rm 밑줄 pg 밑줄 태그 골뱅 emid dle window.realmedia 밑줄 p a r a m s.join. 바 div는 d o c u m e n t.g t e l e m e n t b y i d add. 아이들 2 바 이 프레임는 async 클로아다드 url 1 1 div div.r e m o v e a t t r i b u t e id. 정정 제보 제보 팩트 실수나 오타 등을 허프포스트에 제보하기 성함 이메일 정정할 부분이 무엇인가요? 선자가 남았습니다. 모닝뉴스레터 가입보내기 취소 if window jerry 달러 다큐먼트 키업 펑션 2 if 2.k u i c o d d n e d d n d d n d n dn LC cC clear popup dollar popup overlay find